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대구광역시 시장으로 계시는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을 가니까 다소 감성적인 그런 글이 올라있네. 조지 크루니처럼 멋있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이스탠드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세상 사례가 다 그렇고 그런데 뭘 그리 복잡한 삼념 속에 허덕이는가 돌았으면 한 줌에 제로 남는데 그냥 쉬엄쉬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남긴 글인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자정에 산책을 좀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자기가 삼시 세끼 세 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그냥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본인이 뭐죠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여러분 거치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자기가 자는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딱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욕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죽고 나면 여러분들 자기가 누울 관이라는 것이 화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장을 하게 되면 관이라는 것이 그게 작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오늘 홍준표 시장의 짧은 단상을 보면서 아무리 욕심을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그렇게 다듬고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이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이 이제 결론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자세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게 되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역동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 그냥 남아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뭐죠 사회가 늙어가고 모임승차 그냥 먹고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계층의 부담들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기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초여름들 그냥 급속입니다 그럼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사회가 통일과 같은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48년도 재헌의 일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는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득표수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들 등장했을 때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깜짝 썩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무재비하게 조작을 해서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조작할 때는 서울구청장 선거 24단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5자리 가운데 24자리 가운데서 21자리 정도로 아마 호남권 인사로 채웠을 겁니다 서울시 의회의원들 100명 지역구 가운데서 90명 이상 정도를 더불당국이 다프정성을 통해가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해찬 입에서 30년 장기 집권 40년 장기 집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선관위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좌파 장기 집권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차를 몰아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여러분들 화끈한 조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의도 국회를 장악한 겁니다 예의도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부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이 된 거죠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주도해온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성추행 사건을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도저히 성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박영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득표수 조작을 했거든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좌파 연구 집권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득표수를 조작해왔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선관위 사람들은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아마 예상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264만 표의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 차이로 찌르고 사전투표 득표수로 240만 표 조작을 했거든요 윤석열 함께 120만 표를 빼앗아서 이재명 함께 120만 표를 더해주는 조작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도 여러분 투입했지만 그거는 국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당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지역이 관악구 50% 조작값 마포구 정청 내 50% 종로구 45% 서울 일반적으로 35% 조작했다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훔쳤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35장을 더불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럼 70장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7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가 3년을 끌면서 결국은 대법관들인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에 의해가 철두질미하게 여러분들 그냥 덮여졌습니다 6번 실시됐던 4.15 총선의 재검표 현장에 나왔던 모든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은 다 갈아치운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다 진짜 투표지들을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췄으마 모두 다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재검표장에 끌고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다 덮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당선이 겨우 되어가지고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조작값을 좀 낮췄을 뿐이고 다 조작을 한 거거든요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교육감선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째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정밀 타격을 가하듯이 국민의힘의 물을 확실히 매길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시 남구 나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낙선자인 더불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울산 강역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낙선자인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35% 조작을 해가지고 이러면 당선자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두 번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저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선거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조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동안 잘 알려진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나름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리를 해가지고 꼼수를 썼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발표하는 선거인수 기준으로의 사전투표율을 7.64%를 업시켜가지고 3만 7천 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거소투표 그리고 염창동 가양일동 가양이동 동별로 여러분들 더해주는 그런 방식의 부정선거를 감회한 겁니다 역대 여러분들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경우가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에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25%가 아니고 35%를 이동시켰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강석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다시 기록을 경신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세 번의 여름될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남은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대단히 주의깊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좀 늦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당정세신 민심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내각도 반성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철두철명의 부정선거를 함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간에 절대로 부정선거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대내외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의 일환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너무나 이례적으로 관내 사전특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안 되고 국민에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가 패배하고 진교훈이 올랐다 차원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과 김기현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이나 부정선거를 덮는 놈들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물론 저지른 놈들의 배가 덮는 놈들을 그렇게 맛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죄질로 보게 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이 훨씬 더 악한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오도 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된 겁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이별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헤어지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과 국민의 앞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전망 때문에 제가 애통해하고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년 6개월 가까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려온 그런 사람으로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의 압도적인 뭐죠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 사기 시력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성에 도움이 될 정도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상승시켜서 조작하고 그곳에서 수백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강석구청장 선거에 사용된 새로운 조작 방법이 2024년도 총선에서 널리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선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선거 사기 시력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 침묵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시력들에게 항복한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은 김기현 당대표의 침묵과 윤석열 대통령의 엉뚱한 여러분들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화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시어 우리는 눈감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더블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선거기획본부장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분명히 재앙 안 할 때니까 윤석열은 입을 다물어 줄 것이고 국민의 힘은 뭡니까 철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입이 봉해질 것이고 관건은 국민들이 재앙하냐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다 두더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앙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여서 그냥 개헌선을 장악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라를 접수하자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조바심을 대부분 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운전을 이번에 아주 쉽게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로 여러분들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7.46%를 부풀렸습니다 7.46%를 부풀려가지고 3만 7천표를 확보한 겁니다 2022년도 3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 수는 대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6%를 조작하게 되면 240만 표 정도를 전국에서 확보해가지고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끝난 날에 누구도 볼 수 없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더불당의 개헌선 돌파만큼 사전투표 수를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사를 넣어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냥 부풀리면 그냥 그걸로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철투출명의 공병호 tv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송출량이 엄청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10분의 1에 20분의 1 정도로 묶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방송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속 돌려봐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공병호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가 다 여러분 리포터가 끝났을 겁니다 시치민을 딱 떼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화끈하게 조작을 했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침묵한 겁니다 윤석열이 침묵하고 한동훈이 침묵하고 이원승이 침묵하고 김기현이 침묵하고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국민의 힘이 여러분 다 침묵한 겁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추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통령이 그냥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을 국가를 국민들이 참정권을 전혀 발휘해가지고 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다 빼앗긴 체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과 저를 그냥 그쪽에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대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저는 종언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저는 기회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대선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좌파 연구직권이 열리게 됩니다 선거를 되게 장악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한글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강제하고 명령할 수 있고 저도 방송을 접게 되겠죠 방송을 못할 겁니다 제 자신이 방송을 채널 그냥 폭발시켜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걸 밀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뭡니까 엉뚱한 소리입니다 당정쇄신 민심수용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권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선거 부정제력과 항복하거나 야합을 한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이런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거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3년 한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해보면서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언론들이 그렇게 다 언론들은 특별한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이 사건을 듣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저로서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지배체제가 되면 일단 경제가 많이 무너지게 되겠죠 어김없이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정치 권력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정치화 되겠죠 정치 원리가 지배가 될 겁니다 그 정치 원리가 지배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을 수탈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규제는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로 입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 새로운 계급을 형성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연줄과 연구에 따라가지고 취업 입학 그다음에 관공서 물량 확보 이런 것이 다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쪽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지하에 일본 제국의 부역했던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정권이 3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지속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엑시트 그냥 나라를 떠나든지 나머지 사람은 대개 로얄하는 겁니다 보이스 항의하는 것은 아주 소수에 그칠 겁니다 지금은 민경욱 의원이나 또 박주연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오근호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 여러분들 정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수백 년 계속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제압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감방을 쳐넣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제가 무자비하게 무너지겠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수탈해서 세금으로 뺏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화폐 발행고를 좀 늘릴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권력 견제가 불가능한 사회가 겪는 것이 초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급락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늙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연금생활자가 많습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그냥 연금생활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피를 흘려있으면 얻어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정치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수십 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세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는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라가 그냥 그야말로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겠죠 이런 너무나 명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서도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선거 부정 세력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데도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가 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에 야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인간들이 다 사적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당대와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환영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눈에 너무 많이 밟히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껏해야 다음 총선 정도 총선 정도고 그다음부터는 입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선의 수는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윤석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지만 대통령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처분에 맡기겠죠 본인들이 뭐죠 그냥 꼭두각지로 데리고 놀기 좋으면 인기 보장할 거고 그걸 안 하면 탄핵시킬 거 아닙니까 탄핵시키고 탄핵 그다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탄핵시킬 가능성이 높죠 왜 탄핵을 시키게 되면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정하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선관역 그대로 만들어주니까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함구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다 들이대더라도 그냥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대법관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언론들이 하는 지금 짓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기는 대통령이 하는 자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란 것은 본래 다가올 고통은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면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처럼 한국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방송을 잘 안 하는데 이 방송을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볼 테니까 이렇게 참 외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미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지식의 미루 보면 우리의 진로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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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